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8일 뉴스K 시작합니다. 첫 소식입니다. 2015년 국정감사가 이틀 뒤 시작됩니다. 이번 국감에서 역시 증인 채택 과정에서의 난항이 예상되는데요. 19대 국회의 마지막 국정감사 총선 전초전이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죠. 국회가 재기능을 다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안은필 기자와 이 소식부터 상세하게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19대 국회의 마지막 국정감사가 코앞입니다. 오는 10일부터 시작된다고요? 네, 이번 국정감사는 오는 10일부터 23일까지 그리고 다음 달 1일부터 8일까지 두 차례에 걸쳐 실시됩니다. 19대 국회의 마지막 국정감사이고 국감의 성과가 내년 총선에 영향을 줄 여지가 크기 때문에 사실상 총선 전초전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특히 여야는 재벌 총수를 국정감사 증인으로 부르는 문제에서 첨예한 갈등을 빚고 있는데요. 김정은 새누리당 정책의 의장은 오늘 올해 국감은 내년 총선을 앞두고 치러지는 것이어서 정쟁터가 될 우려가 크다며 야당의 재벌 총수 증인 채택 요구를 정치 공세로 규정했습니다. 민간 기업과 민간인들은 직접적인 국감 대상이 아닌데 민간적인 채택 문제로 각 상임위마다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물론 사실관계 파괴를 위해서 민간 정인의 정인이 필요할 수도 있지만 굳이 회장급을 부르자며 국감 시간만 낭비하고 또 막상 불러놓고 몇 초 질문하거나 예 아니오식의 답변만 요구하는 것은 부진적인 그런 행태입니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재벌 총수를 불러 경제적 불평등의 실상을 파악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이종궐 새정치연합 원내대표는 오늘 국감 대책회의에서 새누리당이 같은 입으로 두말하는 것 같다며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문제에 있는 재벌과 그에 대한 사실규명을 위해 예외 없이 재벌 총수도 국감에 불러 논의하는 걸로 했다고 반박했습니다. 대책회의에 이어 열린 기자간담회에 참석한 최재천 새정치연합 정책의장도 국정감사장의 재벌 총수를 불러 사실 확인 관련 의견을 듣는 건 필요한 일이라며 새누리당은 시민보다 재벌 총수 보호가 우선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수출과 불균형 성장과 시장 환경기에 빠져있는 한국사회 오늘날 재벌 총수를 통해서 경제적 불평등의 현실을 파악해보는 일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새누리당은 시민을 보호하기보다는 재벌 총수를 보호합니다. 민생안보보다는 재벌 기업에 대한 총력안보가 우선입니다. 그리고 정부가 오늘 내년도 예산안을 발표했는데요. 이 예산안도 논란이라고요? 세정치연합은 오늘 정부가 발표한 2016년 예산 1차 자료 분석 결과를 밝혔습니다. 크게 4가지로 재정역할 포기 예산, 재정파탄 무대책 예산, 복지교육 홀대 예산, 차기 정부의 부담 떠넘기기 예산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야당 간사인 안민석 의원은 역대 최저 수준의 예산 증가율, 국가채무가 국내 총생산 대비 40%를 돌파한 점 등을 언급하며 박근혜 정부의 재정운영이 총체적 실패라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박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누리과정 예산과 고교 무상교육 예산 등이 한 푼도 책정되지 않았다며 정부의 예산안을 제로베이스부터 꼼꼼하게 살피겠다고 밝혔습니다. 16년도 교육 분야 예산은 전년 대비 3천억은 증가, 6.5% 증가에 그치고 있습니다. 2016년 누리과정 국고예산 0원, 국고지원예산 0원, 2016년도 고등학교 무상교육 지원사업현성 0원, 자 이러면 박근혜 대통령의 교육 공약은 철회된 것으로 봐야 될 것입니다. 세정치원합은 또한 수출 대기업 중심이 아닌 소득 중심의 경제로 가야 한다며 재벌에게 특혜가 주어지는 예산을 대폭 삭감하겠다고도 강조했습니다. R&D에 대해서 대기업 R&D를 왜 국가 예산으로 지원까지 해야 되느냐라는 문제를 의심해서 출발하는 것이고요. 국민들이 공감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통 R&D 하면 첨단기술, 신기술 이런 걸 생각하기 쉬운데 기존의 기술을 단순하게 개량한다든가 경상적인 기술 개발에 계속 지속되고 있는 그런 기술 개발에 들어가는 인건비라든지 각종 경상비가 전부 다 공제될 부분이 있습니다.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내년도 예산 규모는 386조 7천억 원으로 올해 예산에 비해 약 3%가량 늘어난 규모입니다. 역대 최저 수준의 증가율인 건데요. 하지만 최대한 예산을 줄였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총생산 대비 국가 채무는 사상 최초로 40%를 웃돌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가 그동안 법인세 정상화 등 제대로 된 세입 확충 방안을 마련하지 않은 그러한 결과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다른 소식도 하나 더 짚어보겠습니다. 새누리당이 최근 포털이 제공하는 뉴스 메인 화면이 불공정하다 한마디로 야권의 편향적이다 이런 지적을 했는데요. 그 근거로 들었던 보고서 자체가 왜곡됐다는 말이 있더군요. 네 그렇습니다. 새누리당은 이번 국정감사에 이해진 네이버 이사회 의장과 김범수 다음 카카오 이사회 의장을 증인으로 부를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네이버와 다음의 뉴스 메인 화면 편집이 불공정하다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오히려 새누리당이 불공정 주장의 근거로든 당내 보고서가 오히려 불공정하다는 비판이 제기됩니다. 정청래 세정치연합 의원은 오늘 새누리당의 꼼수가 들통났다며 김무성 대표가 포털에 많이 노출되기를 원하신다면 국민을 위한 정치를 잘하시면 포털에 노출이 될 일이지 그것을 여당의 힘으로 우격다짐으로 인터넷의 여론인 포털까지 통제하려는 독재적 발상을 거두시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해당 보고서에서 포털이 불공정하다는 근거로든 김무성 대표와 문재인 대표의 노출 빈도 부분을 반박하는 발언입니다. 단순히 문재인 대표가 김무성 대표보다 포털 메인 화면에 자주 노출됐다는 것만으로는 불공정 여부를 따질 수 없다는 주장입니다. 세정치연합은 브리핑을 통해서도 새누리당의 주장이 포털 재갈물리기라고 비판했습니다. 유은혜 세정치연합 대변인은 새누리당의 당내 보고서에 대해 크림빵 아빠 부실수사 지적, KTX 수출 부진, 대학 성범죄에 대한 교육부의 대처 미흡 등 누가 봐도 명백한 정부의 잘못까지 정부여당의 비판적 기사 또는 부정적 표현을 한 기사로 분류한 것으로 확인이 됐다며 정부여당의 긍정적 기사만 신는 것이 정치적 편향 없는 공정한 보도라는 것인지 기가 막힐 노릇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새누리당은 불공정성이 눈에 보이는 문제는 충분히 국정감사에서 다뤄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포털에 대한 정의인 신청에 대해서 야당이 전면적으로 거부를 하고 있는데 야당의 입장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만 불공정성이 눈에 보이는 그러한 문제 또 포털의 이웃을 중심으로 해서 또 다른 사업에 중소영세사업자의 영역까지 침범하고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국정감사에서 다뤄야 된다 이런 말씀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정부의 언론 탄압, 언론 재갈물리기라는 비판이 치솟고 있는데 이 역시 새누리당이 유체이탈 화법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비판도 피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